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. 안쪽엔 초록나무, 안쪽에는 하늘. 이 풍경을 보면서 일어났네요. 기분이 좋은 게 여기 위에만 딱 열려서 이렇게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거예요. 좋겠죠? 오늘 날씨 진짜 좋죠? 저는 이 동네 마을을 살펴보러 나갈 겁니다. 여기가 온 평화롭고 좋아요. 영국의 시골 마을입니다. 목소리 들리시나요? 영국의 시골 마을입니다. 진짜 정말 평화롭고 좋아요. 영국의 시골 마을입니다. 참고하십시오. 여긴 이 동네 마을입니다. 오늘의 문화의 시골 마을입니다. 오늘의 문화의 시골 마을입니다. 모든 문화의 시골 마을입니다. 저는 이 동네 마을입니다.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에요 이게 코치월드의 지도입니다 제 에어비앤비 숙소는 여기 있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코치월드는 어떤 한 도시를 칭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을들의 모음을 코치월드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코치월드의 한 마을이 있는 거죠 코치월드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짜잔 여기 보면 이렇게 양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? 지금 여기 돛던 배가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? 근데 꼬맹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돛담배를 만들어서 경주하나 봐요 막 이렇게 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애들이 이렇게 돛담배를 띄어서 경주를 하는 게 숙소에서 바베큐 해 먹으려고 요거 샀어요 인스턴트 바베큐 그러니까 이거를 뜯어서 불만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짜자잔 그리고 이렇게 많이 고기도 샀습니다 바베큐 해 먹을 거예요 오늘 진짜 멋있는 드론샷들 많이 남겨서 진짜 기분 좋아요 보실래요? 얘들을 구워 먹을 거예요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저는 이제 바베큐를 해 먹을 겁니다 이렇게 불을 지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불을 지피기만 하면 돼요 그럼 15분 안에 준비가 되어서 1시간 동안 구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기가 이렇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녁입니다 맛있겠죠? 진짜 진짜 맛있어요 행복합니다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으러 가게 좀 더 안전해 요거는 거 아니지 소중간이라도 저희는 이제 샀어 오늘 우리는